그럼 첫 번째 발표로 액체 금속 기반 스트레쳐블 전극 프린팅 및 패터닝 기술을 주제로 스티브 박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스티브 박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10분 내로 발표를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의 스티브 박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 드릴 내용은 액체 금속 기반 스트레쳐블 전극 프린팅 및 패터닝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 발표 콘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제 기술 아이템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액체 금속이라는 소재를 입자화하고 잉크화해서 이 잉크를 기반으로 프린팅을 한다든지 혹은 리소 그래피를 통해서 대면적으로 패터닝이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막, 이 필름의 큰 장점은 신축성이 높고 동시에 전도성이 높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액체 금속은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소재입니다. 유텍틱 겔리움 인디움이라는 소재이고요. 이게 금속이기 때문에 먼저 금속이기 때문에 전도성이 일반 금속과 유사하게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 또 이게 액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고 소프트하다라는 그런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제력은 굉장히 높지만 동시에 단점도 굉장히 뚜렷하게 있는데요. 먼저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표면 장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박막을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패터닝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패터닝을 한다 해도 이게 액체이기 때문에 기계적 그리고 화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살짝 손으로 문지르기만 해도 이렇게 번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따라서 무조건 인캡슐레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통 여기 아래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입자화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입자를 보시게 되면 이 입자 안에는 액체 금속이 담지되어 있고 이걸 감싸는 게 바로 옥사이드 셸인데요. 옥사이드 셸은 고체이기 때문에 이 입자를 저희가 프린팅을 해서 박막화를 한다면 흐르는 현상은 없어지고 즉 안정된 그런 필름을 저희가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굉장히 큰 단점으로는 이 옥사이드 층이 절연체이기 때문에 전도성을 아예 잃어버려서 사실상 전도 전국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저희 기술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액체 금속을 잉크화해서 그리고 프린팅을 한다든지 리소그래피를 통해서 대면적으로 패터닝이 가능하고요. 저희 해상도는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100마이크론 그리고 리소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10마이크론까지 패터닝이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큰 장점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박막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초기 저항이 굉장히 높습니다. 10에 6승, 시민스 퍼 미터까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박막이기 때문에 내구성도 굉장히 좋은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층, 다층형으로 멀티레이어로 저희가 패터닝을 가능하고 그리고 기판에, 다양한 기판에 저희가 적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액체 금속이기 때문에 신축선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500%까지 늘려도 끊어지지 않고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저항이 한 200%까지는 거의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Stretchable Electronics나 Wearable Electronics 쪽에 적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소재입니다. 여기 왼쪽에서 보이시는 이미지는 인장하기 전에 SM 이미지이고요. 인장하고 다시 놨을 때가 이제 오른쪽 이미지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입자들이 약간 변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깨지지가 않습니다. 깨지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이 입자들을 다 고분자로 감싸고 있고 변형이 돼도 고분자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액체 금속이 안에서 빠져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실 수 있는 것이 입자들끼리 다 정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성도 높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실 수 있다시피 내구성도 굉장히 좋은데요. 기존의 액체 금속의 정극과 달리 접었을 때라든지 혹은 늘렸을 때 번지거나 혹은 합쳐지는 그런 특성이 없이 굉장히 안전한 그런 정기적, 기계적이 안정적인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저희가 다양한 소자를 제작을 해봤고요. 여기는 이제 스트레쳐블한 그런 정극 디스플레이 어레이, LED 어레이를 저희가 제작을 해보았고 현재는 해상도가 낮지만 이 부분은 해상도를 현재 계속 높이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촉각 센서 어레이도 제작을 해보았는데요. 여기 왼쪽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저희가 멀티레이어로 패터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구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구동, 장기간 동안 구동이 가능하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웨어러블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가 액체 금속 기반의 ECG 혹은 EMG 센서를 제작을 해보았고 피부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탈부착했을 때도 묻어나지 않은 그런 특성을 보이는 것을 저희가 관찰을 했습니다. 저희 액체 금속은 평평한 기판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섬유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이제 섬유, 폴리유레센이라는 섬유에다가 코팅을 한 건데요. 저희가 여기서는 탄소 나노투브와 액체 금속을 같이 섞어서 잉크를 만들고 잉크를 코팅했을 경우에 내구성도 굉장히 좋고 손으로 문지렸을 때 벽견하지 않고요. 그리고 150%까지 늘려도 저항이 변하지 않는 특성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저희가 그리고 저항 같은 경우에는 센티미터당 한 5옴 정도로 굉장히 낮은 저항을 보이고요. 이러한 섬유를 기반으로 저희가 차후에는 섬유에다가 옷감에다가 직조를 해서 이런 회로를 제작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액체 금속은 기판에다가 뿌린다든지 섬유에다가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바로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 적용을 하면 이 일렉트로닉 태투라는 개념을 저희가 사용을 해서 여기 아래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다양한 생체 신호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ECG라든지 그리고 스티믈레이션으로 저희가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바이오 센서나 히터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다양한 기능으로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여기 보실 수 있다시피 이 스트레치 오브 일렉트로닉스 시장은 앞으로 4억 달러 이상으로 굉장히 커질 시장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에 저희 액체 금속 기술이 적용이 되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헬스케어나 로봇 상업 등 다양한 분야에 이 기술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티비와 교수님 기술 발표 감사합니다.